렛츠 플레이! 신체놀이 활동! 콩콩콩 마커놀이! 숫자 마커놀이! 요리조리 숫자대로 점, 점! 여러가지 형태의 점프를 하며 높고 낮은 높이 개념을 알고 숫자를 익힐 수 있어요 숫자 마커 위를 여러가지 점프로 이동하며 움직임 기술을 연습해요 불구레처럼 첨벙첨벙 점프해봐요 렛츠 점! 콩콩 콩콩 점, 업! 렛츠 플레이! 양발 점프하면서 1부터 10까지 숫자대로 이동해요 1, 4, 7, 10 숫자 마커는 양발이 모두 들어가도록 2, 5, 8 숫자 마커는 왼발 3, 6, 9 숫자 마커는 오른발을 딛고 점프해서 이동해요 10까지 도착하면 터치벨을 누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동해서 출발선으로 돌아와요 1부터 10까지 순서대로 양발로 모두 점프해서 이동해요 10까지 도착하면 터치벨을 누른 다음 같은 방법으로 이동해서 출발선으로 돌아와요 좋아하는 숫자를 정해서 그 숫자에만 한 발 점프하고 나머지 숫자는 양발 점프하는 활동을 해봐요 찬방찬방 점프해봐요 렛츠 점프! 불고래처럼 찬방찬방 점프해봐요 렛츠 점프! 개구리처럼 돌짝 불짝 점프해봐요 개구리처럼 Pol짝 돌짝 점프해봐요 렛츠 점프! 가장 나답게 점프 점프 점프해봐요 렛츠 점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